안녕 자 오늘 이거나와 11강을 할거에요 어 간지나게 태블릿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어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거 하다가 만약에 이게 더 편하면 계속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불편하다 싶으면 말해주면 칠판 영상으로 대체를 할게요 자 이거나와 11강에서 뭘 할거냐면요 지수방정식과 지수부등식을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과 부등식에 있는건데 어 주간테스트를 보거나 이러다 보면 학생들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오히려 어렵게 문제를 풀어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얘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런거에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 유형은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있죠 자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면 그냥 내가 밑을 통일을 시켜서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25의 x가 나오면 이걸 내가 5의 x를 t로 치워놓은 다음에 그냥 t제곱이라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렇게 풀지 않아도 풀 수 있다라는 거에요 오히려 이렇게 풀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푸는거냐 자 25의 x 제곱 마이너스 1 그걸 5의 x 마이너스 2로 나누라고 하죠 그게 125라고 되어있습니다 얘네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25와 5와 125라는 숫자는 밑을 다 5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밑을 5로 다 바꿔볼게요 25는 5의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엔 5의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125는 5의 3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2x 제곱 마이너스 2 그리고 5의 x 마이너스 2 얘가 5의 3이 된다라는 소리죠 얘도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자 얘랑 얘랑 이렇게 나누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 지수끼리는 뭐 하기로 했죠 지수끼리는 빼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수끼리 빼면 2x 제곱 마이너스 2에서 x 마이너스 2를 빼는 거죠 그게 바로 5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니까 그냥 이렇게 남고 5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랑 누구만 비교해주면 끝나는 문제죠 즉 이 지수랑 이 지수랑 같다라고 하면 문제는 끝나게 되겠죠 자 옆에 와서 풀어줄게요 2x 제곱 마이너스 x가 3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여기에서 물어보는 건 모든 실근의 곱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2개의 실근이 나온다 2차니까 2개의 실근이 나올 건데 2개의 실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그 알파 베타는 근과 계수 간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근과 계수 간의 관계 쓰지 않고 바로 인수분해 할게요 라고 하면 인수분해 해줘도 돼요 이렇게 해줘서 마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럼 x가 2분의 3과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주면 뭐다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굉장히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 다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도 조금씩 살펴볼게요 자 얘는 아까랑 조금 다르겠죠 요 꼴이 반복되는 경우 우리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서 요거는 2x를 t로 치환을 한 다음에 문제를 푼다라는 거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얘는 3x를 t로 치환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t로 치환을 했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근과 여기서 말하는 t는 서로 다른 거라는 거 꼭 알고 넘어가야 돼요 얘가 말하는 근이라는 거는 x값이죠 즉 3x를 t로 치환을 하고 그 다음에 3x를 t2로 치환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놓으면 이 알파랑 베타를 x값에다가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x랑 여기 x에다가 알파 이렇게 베타 이렇게 놔둔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두 근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이 지수끼리 더해지는 모양은 언제 더해지는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t1과 t2가 곱해질 때 이렇게 더해지는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t로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바꿨을 때 그게 두 근의 곱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 이걸 알고 넘어가면 좋아요 자 그러면 4번 5번 6번도 같이 살펴볼게요 4번 5번 6번은 4번은 단순하게 우리가 오늘 풀었던 1번에서 풀은 거랑 똑같은 방법인데요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얘가 부등식으로 바뀐 거죠 부등식은 중요한 게 밑 조건이에요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고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밑이 0과 1 사이라면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거예요 자 그러면 5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얘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2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2분의 1의 x를 t로 치환을 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부등식이기 때문에 얘 밑이 1보다 크냐 아니면 1과 0 사이냐에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바뀌는지 달라진다라는 거 꼭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음 문과문제라고 자꾸 그러는데 문과문제 아니야 알겠지 이거 다 풀 수 있어야 돼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요런 거 식을 보고 내가 이렇게 줄구를 보고 식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것만 해주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6번도 학생들이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음 그러면 오늘도 영상 보느라고 수고가 많았고 태블릿이 더 좋아요 라고 하면 꼭 알려주고 칠판이 더 좋아요 라고 하면 꼭 알려주세요 그걸 반영해서 쌤도 칠판으로 바꿀지 아니면 계속 이걸 유지할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오늘도 수고 많았고 내일 12강에서 볼게요 안녕 prst pr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